0021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롱입니다. 경롱, 은, 은 동사는 1957년 농약 제조,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7년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등 현재 동호그룹에 소속되어 있음 주요 계열사로는 비료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비와 글로벌학으로, 탑프레시, 동호시드, 종호육료 등이 있음 주요 제품인 작물보호제는 수요의 계절성을 가져 농번기인 3에서 6월 사이 매출이 집중됨. 이상 기후, 천재지변, 병해충의 발생 등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음, 기업개요 대시 변홍사 및 과수용 농약 등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1957년 7월 설립되어 197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동호그룹에 소속되어 있음 대시 비료 제조 슬래시 판매업체인 주, 조비, 농업용기계 및 장비 판매업체인 주, 탑프레시, 도소매업체 글로벌학으로, 주, 를 보유, 동호시드, 주, 는 2021년 12월 경롱, 주, 과 합병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친환경 비료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농협과의 공급계약 체결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수주 확보 재무 대시 예년보다 긴 장마의 영향으로 작물보호제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관수자대 판매 역시 증가한 가운데 유기질 및 복합비료의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한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외화환산 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높은 기온에 따른 해충 증가로 작물보호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 수요 증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 농협향 안정적인 수주 확보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경롱의 시가 총액은 2,01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경롱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86위입니다. 경롱의 상장 주식수는 1952만 2,500일 흔 5주입니다. 경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경롱의 퍼은 8.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79배 13,0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4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원, 143억원, 16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억원, 133억원, 161억원입니다. 경롱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4번지 18%이고 유보율은 1936.3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51-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65-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롱의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3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1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롱의 종가는 10,300원이며 주가가 경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롱의 종가는 10,300원이며 주가가 경롱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경롱은 거래량 22,301 흔일곱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9백만원이 움직여있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1404주, NH투자증권에서 4,11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036주, 삼성에서 1,73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301흔 내주, 키움증권에서 3,505주, NH투자증권에서 3,420세주, 삼성에서 2,708주, 한국증권에서 1,22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0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경롱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기관은 73주,